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기한 한자 공부. 오늘은 단서서 또는 차례서라고 하는 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서란 단어에서 서가 되겠죠? 네이버 사전에서는 질서를 혼란없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는 사물의 순서나 차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차례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한자에서 윗부분과 왼쪽으로 겹쳐져 있는 어모엄 또는 바위집엄 부수가 되겠습니다. 획수는 칠액입니다. 위의 한자를 보겠습니다. 바위집엄을 저는 점낫으로 보고 노로 봅니다. 노. 써보겠습니다. 노. 그리고 아들자자를 기본으로 합니다. 아들자. 아들야자와 비슷하죠? 그래서 이것을 강조하여 자로 봅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가. 기억이 보이죠? 가로 봅니다. 그리고 점이 보이죠? 점. 가. 점을 거로 봅니다. 이 부분이죠? 거. 그리고 영어 제이모양. 정으로 봅니다. 정. 그래서 거. 정을 짜로 보는 것이죠? 자. 아들자자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위에 노와 자. 그리고 자가 되는 것이죠? 노. 자. 노. 자. 그러면 발음하기 전에 단서서, 차례서, 단서. 일의 시초를 말하는 것이죠? 실말이. 차례는 순서있게 구분하는 것에 따라 각각에게 돌아오는 기회를 말합니다. 그러면 발음하기 전에 다음 순서는 노자 차례입니다. 노자 차례입니다. 라는 생각을 담아서 발음하면 기억이 되겠습니다. 노자. 노자. 차례에서. 노자. 노자. 차례에서. 노자. 노자. 차례에서. 그러면 써보겠습니다. 노. 자. 거. 정. 노자. 차례에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